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식 비기의 힌트 각각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 국가대표 반도체주 3분기 실적 발표 후 반전 기대.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주식 비기의 힌트도 드려볼게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 실적 가이던스 상향.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식 비기를 드리는 만큼 이런 하락장 속에서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 되겠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주식 비기 종목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셔야 되겠죠.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 방송 중 내내 하단에 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계속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받아가실 수 있고요. 방송 중이 아닐 때에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외에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알차게 준비해온 주식 비기, 여러분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서부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화요일에 주식 비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화요일에는 이분과 만나야 되죠. 백사부, 백종국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문 열리자마자 시장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빨간불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특히나 반도체주에 대한 지금 불안감, 상당히 시장에 엄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서 참 강하게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 상당한 상황인데요. 사부님, 반도체주의 부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와 관련해서 이슈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 반도체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 한번 말씀을 얘기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조정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MC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후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9개월이나 넘는 부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을 가져가는 산업이고, 주가는 이를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 있었던 외국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을 더 키우는 신호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기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8년 사이클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 메모리 산업이 그렇게 나쁜 국면인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왜 2018년과 비교를 해볼까요? 2017년, 2018년 그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슷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분명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고,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과 다운사이클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2018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반 하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반도체주들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8년과 비교를 했을 때 고점을 찍고 다운사이클이 내려오는 그 시점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건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다운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현재 주가, 보여주고 있는 다운사이클의 모습은 예상보다 일찍 종료가 되고 주가 역시 1인 시점에서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메모리 반도체주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판단의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가격과 재고, 설비 투자입니다. 우선 올해 디램 가격을 살펴보면 저점 대비 고점 가격 상승률은 2018년 비에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디램 시황은 서버의 서버 수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바일 수요가 2016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모바일 수요는 상당히 둔화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램 시장은 현재 서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빅데이터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 서버용 디램을 상당히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디램 시장은 현재 서버용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버용 디램 가격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무려 154%나 증가를 보였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정말 커다란 이익을 안겨다 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면 2019년부터 올해를 한번 보자면 상승폭은, 서버용 디램의 디램 가격의 상승폭은 5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거의 올해 초에 상승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세하는 전망은 서버 디램의 수요자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빅테크, 빅3 이 업체에게 과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우려가 좀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디램의 재고는, 재고 파악은 상당히 파악하기 쉬웠습니다. 그 전에는 파악하기 상당히 쉬웠는데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PC와 스마트폰 등이 전체 수요를 차지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그때는 제조사들의 재고만 파악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장에 재고 수준이 쌓여 있는지 파악하기 상당히 쉬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수준을 보자면 현재는 서버 디램의 재고 현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서버 디램은 새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모두 다 미국 기업입니다. 서로 간에 디램 정보를 현재 공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 초에 디램의 불량 이슈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존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로 나머지 두 업체들도 비슷한 시점에서 클레임을 걸었다는 부분에서 세 업체가 모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빅3 업체들은 현재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포시션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현재 빅3 업체들은 디램의 업체들의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계속 제시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략은 당분간은 분명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디램 수요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러한 전략은 사실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재고 수준, 2018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빅3 업체들의 재고 수준은 16주 수준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거의 두 개의 분기 동안 구매량이 바닥량을 형성하게 되었고 사실 2018년 서버 디램 가격을 급하게 하락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빅3 업체들의 재고 수준은 10주에서 12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를 했을 때 재고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디램의 업체들도 보유하고 있는 재고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상 수준에서 상당히 하회하는 재고 수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2018년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는 4주에서 6주 정도의 수준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말, 올해 말 예상되는 재고는 2주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재고가 상당히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당연히 사이클의 주기를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램 가격의 조정은 길어봐야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는 디램 가격을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약 6개월 이상을 선행하는 주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디램 가격 하락이 멈추고 충분히 상승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이 바로 반도체주, 메모리 반도체주들의 투자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투자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 수요 회복입니다.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서버용 둔화를 분명히 상세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버 수요가 맞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인 것은 맞는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의 성장이 이 부분을 충분히 상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폰 본격 수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면 그동안 미뤄왔던 스마트폰의 교체 시기가 한번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마트폰 구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한 스마트폰 구매량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스마트폰 수요는 15억.2억대로 2017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이 스마트폰 판매가 가장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는 걸 바로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이폰 13의 수요 전망치는 현재 상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 내년에 스마트폰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아이폰 13의 판매량은 전년동비 아이폰 12 대비 20%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폰 같은 경우 대량의 디램 콘텐츠 용량이 6기가 정도인데요. 안드로이드 플레이크십 모델 8기가와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폰의 판매 증가가 과거와 달리 디램 수요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아이폰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 역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모바일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은 충분히 크게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서버용 디램의 공급 과잉 문제를 이 스마트폰에서 분명히 해결해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DDR5 디램의 본격 생산, 이 부분이 양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내년에 양산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내년 디램 수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DDR5 같은 경우 DDR4에 비해 속도가 2배 정도 빠르고 전력 소모도 상당히 낮게 크게 줄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께 한번 여쭤보겠다면, 그렇다면 DDR5와 DDR4가 있다면 어느 제품을 쓰시겠습니까? 더 좋아진 DDR5를 선택을 하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당연히 모든 업체들도 DDR5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DDR5는 4에 비해서 칩 크기가 15에서 20%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과 수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론상으로 칩 사이즈만큼 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적은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자연스럽게 디램의 공급 과잉,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램 수급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DDR5를 지원하는 CPU 출시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내년 2분기 내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의 회복은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의 출시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상황은 메모리 업체들의 반등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큰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상당히 큰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만 보더라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수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분명히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 바로 전인 지금이 매우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종목들 선택해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방송과 또한 톡방에서 계속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좀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를 조금 더 둘러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둘러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직접적으로 좀 투자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고민들 저희가 이미 다 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식 비기 이 흐름 속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주식 비기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식 비기 1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국가대표 반도체 오늘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늘 항상 중요한 게 힌트, 이 종목을 알아도 정확한 매수 타점을 모르면 큰 의미가 없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짚어드릴 테니까요. 일단 노란톡, 지금 주식 비기 검색하시고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대표 반도체. 우리가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1장 공개해 주시죠. 네, 기업 속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주입니다. 사실 대표하는 반도체 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목인지는 대부분 예상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큰 주식을 추천한다라고 의문을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상승할 포인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추천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촌과 상관없이, 크기가 상관없이 분명히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황은 분명히 앞서 이슈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따져보더라도 충분히 이 업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메모리 시황, 그러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종목은 상승할 재료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한 이유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실적인데요. 이 업체는 하반기 실적이 다른 반도체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메모리, 이 회사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더불어 최근에 계속적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는 건 바로 시스템 반도체 부분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메모리 시황 이야기를 할 때 서버용에서 부진한 것은 어느 부분으로 상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MC님 혹시 기억나요? 바로 스마트폰. 네, 맞습니다. 분명히 스마트폰의 회복이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서버용의 부진,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업체는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업체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는데요. 제품력을 굉장히 인정을 받으면서 판매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메모리 반도체는 분명히 지금 상황 조금 안 좋은 모습을 가져가는 게 맞지만 분명히 지금 시점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시향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존에 가져가고 있던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세 가지 사업이 동시 개선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분명한 실적 개선세,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엄청난 실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를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도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다 넘었습니다.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부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사업군 외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메모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게 된다면 추가 상승력, 주가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업체, 그렇지만 주가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메모리 시장에 대한 걱정,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거기에 더해져서 마이크론의 낮은 실적 가이던스로 인해서 주가가 더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매출 가이던스가 낮아진 것은 랜드 컨트롤러 같은 일부 부품이 부족한 탓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랜드 컨트롤러는 이미 제품에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건 오히려 저가 매수에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균형이 좀 잡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상당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꼭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올해 초만 보다 보면 상당히 뜨거웠고 우리나라에서 이 종목 이야기를 안 한 시기가 없었을 정도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러한 시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 전에 미리 매수를 해보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되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주식 비기 종목 정말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안 하더라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주식 비기를 좀 더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아야 수익 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주식 비기,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에 계속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오늘의 주식 비기,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재무제표도 살펴봐야 되겠죠.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2장 역대급 실적 전망 자,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늘 항상 말씀드리죠. 그 실적 제대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 어느 정도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정도일 겁니다. 사실 실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이 회사가 가장 1등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를 가져가고 있는 거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매출을 보자면 전년 대비로 19.2%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 부분도 50%나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치 굉장히 크기 때문에 50%나 성장을 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출 부분, 129만 원이 아니고 단위가 어깁니다. 단위가 어기라고 한다면 혹시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를 이렇게 당황시켜 줄 건가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129조나 되는 실적을 달성을 한 겁니다. 사실 129만 원이라고 볼 정도로 사실 단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는, 이러한 덩치, 가져가고 있는데도 50%나 성장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다는 건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3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매출은 76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14.2%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6조 1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로 30.89%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부분, 기본적인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에서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은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의 실적이 실제로 3분기 실적에서 나와주게 된다면 사실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내년에도 상당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에 굉장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매출은 316조 8천억 원, 사실 마련되는 금액인데요. 영업이익 62조 8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매출 300조, 영업이익 60조 원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연히 내년에 이 실적은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사상 최대치의 실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수준도 당연히 사상 최대치의 실적, 사상 최대치의 주가를 가져가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만큼의 주가 상승력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 분명히 더 높게 측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꼭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 말씀드리기도 애매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부분과 자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부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굉장히 좋은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당연히 영업활동으로 꾸준하게 돈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2019년, 분명히 낮아지는 다운 사이클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현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활동도 상당히 잘하고 재무 활동으로 부채도 잘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현금 및 현금성 자산까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에서는 사실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채 비율 36%밖에 되지 않고요. 유보율이 무려 3만 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덩치가 되는 회사가 유보율을 이 정도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겪게 되더라도 충분히 이 회사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매출액 증가율, 영업액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 좋은, 코로나 상황으로 안 좋은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 작년을 넘어서는 성장을 올해 상반기에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바로 투자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적은 밸류에이션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11.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도 1.7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정업계와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체,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장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정업계보다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다는 건 사실 지금 주가 가격이 말이 안 되는 낮은 가격이라는 것이고요. 분명히 주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지는 날인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종목을 주식 비기로 선정하셨다고 해서 이 종목을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나 좀 당연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제표를 열어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열어보고 나니까 정말 추천해 주실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알지만 이렇게까지 꼼꼼히 살펴보시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식 비기,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차트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실적 발표 전 주목 사실 오늘은 종목명을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여러분들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 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주봉으로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2015년부터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로 인한 분명히 실적 상승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2018년부터 다운사이클에 좀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분명히 주가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슈퍼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은 이 회사의 실적을 결정지는 중요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후로는 분명히 올해만 보면 분명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상반기의 실적으로 보여줬죠. 하지만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자면 메모리용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현재 다운사이클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주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대되고 있는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다운사이클이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실적으로는 다운사이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 시점은 굉장히 싸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다운사이클 같은 주가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업체는 작년 말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슈퍼사이클에 증명을 했다. 실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60주봉을 지지로 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60주봉도 살짝 깨져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라인 깨진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언더슈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른 속도로 60주봉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추세 하단과 박스 하단이 겹쳐져 있는 지금 부분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분명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또한 제공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실적 발표입니다. 이 부분이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강한 상승, 실적 기대감에 의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 그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현재 갇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메모리 시향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지금의 박스권을 만들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지금 박스권 하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그러한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시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었지만 이 부분도 해결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의 추세 상승, 큰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긴 추세로 봤을 때 추세의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 하단과 추세가 만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긴 추세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최적의 매수 타점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부터 성장성까지 생각해보자면 매우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식 빅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제일 궁금한 건 매수 타점이죠. 지금 정말 올 초에 정말 크게 강하게 오른 이후로 계속 좀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매수 타점 이제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매수 타점 정확한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샵 0082번으로 주식 빅이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빅이 확인을 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식 빅이까지 있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두 번째 주식 빅이의 일장 힌트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장 반도체 후공정 자, 저희가 오늘은 반도체 데이인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공정 중에서도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 후공정주 두 번째 주식 빅이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업체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패키지의 절단, 세척, 건조, 검사, 선별, 그리고 적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이 장비가 이 회사에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59%나 될 정도로 사실 이 장비가 상당히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이 장비를 어디에 납품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에게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운드리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 회사의 장비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패키징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이를 해결해 줄 장비사가 상당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사실 굉장히 큰 규모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같이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 쪽으로 수주가 현재 몰리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우 좋은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 최근에는 파운드리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신규 팩 건설 논의가 현재 되고 있고요. 각 걱정별 후공정 기업들의 동반 진출도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공정 장비들 같은 경우 최소 3년 동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후공정 부분에서 분명히 엄청난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이러한 투자를 빌미로 충분히 수익성 개선과 그리고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성장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뤄낼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 상승 또 상승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업 가치의 상승이란 곧 주가의 상승이겠죠. 큰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업체 같은 경우 올해 연말과 내년에 신규 장비를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의 성장을 또 한 번 이뤄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연말과 내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매우 좋은 투자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도 분명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후에는 최근에는 주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오히려 성장성이 유효한데 이러한 주가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데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두 번째 주식 비기 역시 지금 좀 미리 미리 대응을 해보셔야 실적 면에서, 우리 수익 면에서 좀 크게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비기에 이어서 두 번째 주식 비기도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실적, 이 부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재무제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성장 동력은 실적. 역시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또 실적이죠. 그 실적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업체의 실적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실적,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로 매출 7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02%나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선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숫자가 너무 좀 작아서 너무 매출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에가 원체 컸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업체의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후공정에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충분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분명히 상당히 좋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월 27일 날 공시를 했는데요. 공시를 통해서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의 3,080억 원에서 3,900억 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회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 우리 회사 이 정도 실적을 낼 거라고 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변경된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로 5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31%나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했고, 하반기에도 상당히 실적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실적 발표만 하게 된다면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채 부분도 현재 늘어나고는 있지만 자본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사실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상반기에 마이너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단기 순 손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 순 손익에서는 분명히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영업활동으로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재고를 좀 쌓아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 회사가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고 하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당연히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미리 재고를 땡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분명히 현금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는 후공정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투자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투자 활동으로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 활동을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 4년도 동안 지속적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재물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부채 비율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분명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빚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유보율에서도 2,100%나 되는 유보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재무적으로도 사실 매우 안정적이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후공정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모리와 비 메모리에 모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메모리 시향의 개선세, 개선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의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비 메모리, 사실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업체들은 사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향의 개선, 이때 분명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업체 역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주가 상승 역시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재무가 받쳐주고 있고 여기에 실적까지 크게 개선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수 탓점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제일 중요한 차트 살펴봐야 되겠죠. 저희가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박스권 돌파 가능 이 종목 지금 차트 정말 궁금합니다. 실적이 역대급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또 어느 자리에 들어가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일단 주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최근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돌파를 보이고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업체가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앞선 업체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까지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이후로는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갔는데요. 이 업체는 그러지 않고 다시 한번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MC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같은 반도체 업체이긴 하지만 앞서 부분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중이 큰 거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당연히 후공정 업체다 보니 비메모리 쪽이 좀 더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 차이를 좀 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두 업체 모두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분명히 모두 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추세를 한번 살펴봤을 때 추세의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하락을 보인 후에 박스권을 형성을 했지만 이 업체까지는 4월 달까지도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메모리를 하냐, 비메모리를 하냐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지금 상황의 흐름을 보자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분명히 메모리 시향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시점이라고,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박스 상단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박스권의 상단까지 돌파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신다면 분명히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미리 미리 이 종목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대응 자리, 매수 타점,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노란톡 들어오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이라면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주식 비기, 무려 2개의 주식 비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주식 비기들의 포인트,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주식 비기 두 가지,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주들, 지금 현재는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이 두 가지 종목들, 좀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반도체의 메모리에 대한 시황을 한 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각 기업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눈점 하나를 요약을 하자면 바로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고, 실적 시즌에서 이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개선세 또한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보여주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꼭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매수하시면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의 본격적인 개막 전에 미리 미리 저희와 함께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나중에 들어가야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 유사한 성우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후에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